음오 음오 아예 오예스 음오아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예스 음오 아예 그래 난 타락하겠어 넌 내 취향적여 에이스 본능을 따르겠어 날 감추지 않겠어 오늘날 먼저 다가가 더 번째 플랜 깜탄사 그 동안에 찾아 헤맨 남자 음오아예 수많은 오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이렇게 이란 말은 똑같아 음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오오 동공 떨리는 초집 스탠바이 큐아 시간되면 차 안전할래요 예스 이런건 어떤 것 같아 오예 음오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넌 내 취향적여 에이 디엔티 가족 여러분 저희는 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오예 지금 널 보면 난 오예 다 둘이서 오예 뚜루루뚜루뚜루뚜루루 오예 아예 그게 여자친구인건지 아님 친구인건지 오예 언니 여자였어요?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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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안에 새로운 앨범으로 찾아볼 수 아닐까 네 감히 예측해볼게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마마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마무 나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